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A-TAP-BAR로 환영합니다. BM입니다. 저번 판 완전 허접했죠? 오늘은 허접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정말 멋있는 사람들을 모셔왔거든요, 이번에는. 이번에 A-TAP-BAR에 모셔온 WE DAMN BOYS입니다! 한 번 자기소개와 개인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소리부터? 팀 랩? WE DAMN BOYS 근데 하이키가 없어요. 위로 가는 사람은 왜 없어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WE DAMN BOYS입니다! 개인소개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E DAMN BOYS 바타입니다. 안녕하세요 WE DAMN BOYS의 이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WE DAMN BOYS의 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WE DAMN BOYS의 구우동현입니다. 예스!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일단 WE DAMN BOYS랑 인연 되게 깊고 되게 옛날부터 바타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카드 안무도 많이 짜주셨고 이번에도 좋은 기회로 넥터라는 곡에서 짜주셨고 또 WE DAMN BOYS 댄서로 출연을 해주셨죠. 예스! 예스! 오늘의 콘텐츠는 제가 술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와우! 저희 술도 먹었잖아요 형. 언제 마셨지? 언제 마셨지? 이렇게 갑자기 여기 형! 술을 치는 거 위해서 저희 술 먹었잖아요. 말을 잘 못했어. 말을 잘 못했어. 많이 마셨는데 그때 제일 최근에 거기였지? 압구정에서 하여튼 저희는 술을 좀 술을 좀 먹은 사이 좀 먹은 사이. 밖에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모습까지도 많이 찍습니다. 와 나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3. 맥주 형이 술을 많이 참으셨어요. 술 사주는 멋진 면 이번에도 넥터로 회식도 안 입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맛있는 술 아까 맥주 형이 맛잘알이요. 어떤 거? 맛잘알. What's that? 맛잘알 몰라요? 맛을 잘 아는 사람. 아 잘 아는 사람. 쉽게. 근데 조금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맛을 잘 아는 사람이어도 맛을 잘 내는 사람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내야 되는데. 괜찮아요. 술이 다 마시죠. 아 일단 네트업 참여해주신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처음 곡을 들었을 때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하죠. 대맥과. 아니 메뉴판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러시티. 퀄리티. 뭐야. 빅 퀄리티. 예. 예스. 예. 애프터 파티. 예스. 그러니까 넌 이건으로 주문해줄까요? 네. 저는 로건으로. 아. 네. 저는 2분 내내 로건으로. 2분 내내 로건으로. 2분 내내. 2분 내내 안 돼요? 무한 제한으로. 무제한으로. 솜토닉. 섹토닉. 뭐야? 뭔 소리야? 솜토닉. 섹토닉. 약간 칵테일 이름 같은 거. 진짜 있는 일인데? 쭈토닉. 쭈토닉.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전판. 전회에서. 그럼 오늘 저희가 먹는 술은 혹시. 넥터. 넥터입니다. 넥터. 넥터는 왜 해주시는지. 어차피 넥터 주실 거면.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메뉴판을 받았지만. 넥터를 통일. 맞습니다. 한국인 국물이죠? 맞습니다. 네 개. 똑같은 거 네 개 주세요 여러분. 위스키. 되게 집중하게 된다 저기. 저도 이렇게 만든 거 처음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점은 근데 여기서. 제가 술 안 먹고. 세 분이 먹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향만 맡고. 향에 대해서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시합보다. 시합보다. 아 나 저 질문이 있었다. 그치. 그쵸. 넥터 안무 짰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넥터 음악 처음 들었을 때. 네. 진짜 과장 하나도 없이. 와 이거 내가 진짜 잘 짜겠다. 너무 좋다. 이 생각으로 바로 짰어요. 역시. 진짜. 그치? 맞아요. 그니까 저랑. 여기 뒤에 있는. 네. 네. 턴퍼노프완이랑 같이 짰는데. 으흠.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습니다. It's fast man. It's fast. I'm fast. 이건 혹시 매실장 같지? 너를 다 있는 거야? 체리. 아. 야 네트 얘기 끝나고 그러면 해볼까? 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전화했잖아요. 와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진짜 잘 짤 수 있는 건데요. 100%. 그랬었잖아요. 맞아 맞아.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노래 쳐서 우와 오늘 잘 짤 수 있겠는데 우리가 바로 그랬잖아. 맞아. 그치. 태형이 전부터 이제 형이랑 작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형이 노래를 듣고 저한테 섹시한 느낌이고 좀 기럭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갔었는데 노래도 너무 좋아서 화월하게 좀 빨리 짜지 않았나. 아니 여자친구만에 매티 형은 많이 생각했어. 아 진짜. 아 진짜. 동작 짧아서도 아닌데 매티 형은 너무 큰데. 뭔가 큰 남자가 추는 그 느낌 있잖아. 네. 뭐 없을까? 좀 더 큰 남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빨리 주세요 빨리 이거는. 일단 그러면 한번 네. 알겠습니다. 아 긴장된다. 아 맛있고 싶다. 아 이거 왜 돌려먹어. 아 맞네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오 신기하다. 솔직한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이거는. 그래야 내가. 내가 지금 표정이 솔직한데요? 오 시원해요. 좀 별론가?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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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요는. 그니까. 아 맞네. 얼음이 사실 잘한다. 아니 술을 먹고 시원해요? 아 맞네. 아 근데. 아 삼시안 삼시안. 아 지금. 아 지금. not yet. 평가가 좋지 않은데요? 아 시원해요. 그러니까. 형님. 아니 뭐 물 마셔요? 좀 더 재산적으로 표현해줘. 매티 형이 참. 한 입만 더 마시기 전에. 오 예요? 근데. 이게. 지금 두 입 먹었거든요. 아니면 저. 취. 위스키가 들어간거죠? 들어갔죠. 술 마시나요? 술 마시나요? 네. 닭. 아 밍밍. 밍밍 친구가 있다. 아. 잠깐만 그럼. 아 이게 지금. 토니 워터를 많이 넣은. 시그랍. 아 시그랍. 아 시그랍. 아. 다이어트도 생각해 주신. 얘네들이. 주성빙이라서. 아. 아. 저희가 주성빙이라서. 잘못했다. 아직 만족도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거 약간 솔직히 갈 줄 알았는데. 시럽이랑 그런 거 들어가서 못 맞아. 시그랍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토니 워터도. 너무 나쁘지 않을까. 그. 드시고. 아니 다 안 드셔도 돼요. 억지로. 아 네. 다시 걷어서. 다시만 들게요. 제옥때라 한다. 이거 이거 먹어볼래? 최대 2개니까 좀 맛있네. 아니 뭐 괜찮아. 뭐. 여기 있어가지고. 맛있는데. 에이탭바는 여기서는 이제 바 탔겠습니다. 끝. 안 돼. 이렇게. 우리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맛없는 평가만 받고 가끔 할 수가 없어. 나 없다고는 안 했잖아. 아. 맛이 안 편해요. 우리 그냥 시원하다고. 편해요. 소정에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어? 바로 나왔네요.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 회장님 장난 아니다. 먹어보고 싶어. 이렇게. 노래방 그거 먹어봐. 뮤태이 형한테 부탁해. 새로운 점은 어떠시나요? 이거. 이건 조금 더. 탄산이 들어갈수록 그런지. 아 그럼 이건 조금 더 시원하네. 그러니까 목까지. 목까지 시원하다. 이거 뭐 이온음료 광고야. 일단 저는 이 넥터 뮤비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듣고. 아. 첫 편집이 나왔어요. 어? 그래요? 네. 느낌은 돼요? 멋있어요. 색다르고 확실히 이 전에 냈던 거에 차이점이 있다면 댄서분들이 있는 게 훨씬 더 꽉 차 있고 더 섹시하죠. 기대된다. 근데 저희 그때 입었던 게 정장이잖아요. 맞아요. 댄서들 방송이나 그런 거 하면 한 번씩 정장 다 입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장이 H&M이나. H&M. SPA 브랜드. 자라. 이런 걸 많이 입었는데 매튜이 형 뮤비 찍을 때는 보스. 정장계의 OG. 보스 맨날 딱 입었는데 그게 있어요. 좀. 아 스크럽. 아 뮤비. 아 스크럽. 딱 감기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 느낌이 딱 있었어요. 그건 또 형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혼자 아티스트만 엄청 좋은 거 입고 댄서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좀 안 좋은 거 입는 것보다 It's one. 뭔가 한 패벌이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빚받아야 되면 좋다고는 생각해서 확실히 매튜이 댄서들을 리스펙 하는 게 큰 거 같아요. 땡에 맨. 그럼 진짜 우리 댄서로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느껴지죠? 아 저는 엄청 못 느껴지죠. 저도 막 좋아하는 거. 잘 한다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 쪽에서 이제 시작해서 K-POP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리스펙 합니다. 다른 댄서들. 너네 그나저나 다 아까 셔틱이었어요. 네? 널 치게. 이거 지금 씬이다 지금. 아 진짜로. 지금이 이게. 이따가 가서 어떻게. 이번 거는 조금 맛있을 거예요. 색깔이 좀 맛있지. 이번 거는 조금 맛있을 것 같은데. 케리가 3분에 들어갔어. 조명 때만 그렇게 보인다. 아 이거. 그 얘기 해보니까 이게 좀. 맛을 한 번 보세요. 오 멋있다. 다르죠? 다르지? 괜찮지? 이거다. 반응 찔렸다 방금. 아 이거 달라요. 이건 시원함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해야 돼. 멋있어? 오 다르지? 이거 뭐야? 이거지? 이거랑 이거. 이거 토닝 워트. 토닝 워트. 어 왜 이거랑 맛이 조금 다르지? 왜 다르지? 나 점점 취해. 어떻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다고 생각하네. 아니요. 우리 속에 이들을 다 넣어. 아니면 조금 취했나? 아 그렇네. 아 아니야. 이거 맛있어 근데.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그래도 맛있다는 평 듣고 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 나 너무 안 좋아하는구나. 안주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얘기 꼭 해주시고. 처음에서 마무리 시작. 벌써요? 벌써요? 아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해도 돼요. 아니 형 퇴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나 지금 안 보이는데 뭐 없는 시금땅. 아 그럴까? 형 편하게 편하게. 저는 지금 너무 편해요. 그래? 저희 없잖아요. 그냥 떠들다 가면 될 거 같은데. 아 내가 이 진행이. 아니 진짜 떠드는 게 다 알거든요. 그래? 좋아 좋아. 지금처럼. 형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뮤직 끝나고 그러면 제 입박 형한테 뭐 따로 내려올까? 야 내가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 그래 이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단 우리 찍으면서 둘이서 같이 찍는 씬이 있었잖아요. 양 옆으로 앉으면서 이제 나는 워낙 제밤이 형이 너무 우상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오기 전에 막 혹시 나 말 어떻게 해야지 이랬는데 이제 딱 앉으니까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칭찬을 좀 받았어. 너는 왜 뭐 이런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안 하냐. 근데 그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내 생각에는 나는 아직이다 라는 사람들. 내가 아직 그 레벨에 미치지는 못해서. 근데 되게 잘 할 거 같다. 일단 칭찬 1. 칭찬 2. 왜 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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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티벌 이런 이런 무대를 안 쓰냐. 잘 할 거 같은데 너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 비치는 거구나. 그래서 칭찬 2. 근데 저는 J-POP 님 의견이 맞는 거 같아요. 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법 하는데 형. 형 이미지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때 음원도 너무 많이 쌓였고요. 솔로 남자 아티스트로서 캐릭터 확실하고. 그런가? 네. 그러니까 형이 형을 더 높게 생각해도 될 거 같은데요. 진짜. J-POP 형님 말 들으니까 딱 느껴져요. 내년 워터밤에 이제 매티 형이 버스네. 저희 지금 뭐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내년 워터밤 위해서? 워터밤 연락 주세요. 매티 형. 매티 형. 아무튼 근데 그거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개 진짜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은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힘이 좀 많이 생기면서도 더 멋있게 나갈 수 있는 자신감도 많이 얻은 거 같아서. 오니 위덴보이즈. 위덴밖에 없어 진짜. 위덴밖에 없어. 네 이렇게 오늘 너무 멋있고 너무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게 됐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저도 힘도 자신감도 많이 얻게 된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에이테헤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위덴보이즈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고 완성! 자 마지막 마무리로 리에익 리에익 왜 갑자기 끌어? 마지막 황진 의향이 있어요? 마드 elekt Gold 리액션에 합쳐졌어 리액션 Which one's a good man 좋았어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주 C기력 오늘 이렇게 자리를 또 해주셔서 너무 멘트 형한테 감사드리고 하나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 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